오늘의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뭐 로봇 나오는 거였는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답장너일지 아닐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자 가볼게요 안드로이드 잘 나오죠 하면 뭐야 고리핀 좋다 RK800 교섭가 도착 내가 교섭가인가 봐 움직이는 거? 왼쪽 스틱으로 이동 오 내가 움직인다 요 요리 요리 움직인다 요리 요리 음 좋아요 오른쪽 스틱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대 안드로이드를 보냈다 앨런 경감 찾기 앨런 경감 찾기 일 처리해야되나봐 앨런 경감 R2를 길게 눌러 목표를 확인하기 쭉 눌러서 아 저깄다 앨런 경감 뭔일인데 뭔일인데 인질이 있나봐 인질이었죠 경감님 앤드로이드 왔습니다 구글 앤드로이드 경감님 경감님이세요? 경감인가 여기 뭐야 아 제가 경감인 아 제가 경감인 무시하는거야? 좋은 코너 불량품의 이름 불량품의 핸드 정신적 충격 작동정지 코드 불량품의 이름이 뭐야? 나쁜놈? 나쁜놈의 이름? 인질을 잡았나봐 으으으... 불량품의 행동 내가 교섭해야돼 인진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 불량품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48% 성공률? 저게 뭐지? 내가 고른거에 따라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무슨술을 써도라도 인질구하기 이쪽이요 뭐야 흐흐흐흐흐흐흐 고르는거야 뭐야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인데요? 보니깐 적도 적도 안드로이드인거 같애 납치한 사람 여자애를 납치한 사람도 안드로이드 같은데 내가 협상하러 온거 같거든?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어 인질의방 수색하기 여기에? 뭐야 죽어있네 벌써 분석하기 오른쪽 스틱으로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길게 눌러가지고 사망 존 필립스 183cm 85kg 사망 추정시간 7시 29분 오후 여기 또 뭐있다 어 자측 신장 강톡 치명적인 복부해산 총쌌네요 9mm탄 신장이 맞았어 신장도 굉장히 급소거든 그리고 9mm탄으로 폐상부에 출혈 폐랑 신장에 두 발 맞춘거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도 쌌네 세 번이나 쐈어 이 녀석 다 모았으니까 네모를 눌러서 재구성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듯 아 약간 지금 이런 방식은 좀 흔한데 어 이걸로 해서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건가 보다 그쵸 이렇게 돌려가지고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 대감아서 또 단서를 찾는거네요 잠깐만 나 이쪽으로 갈게 이쪽에 자꾸 떠가지고 저 물건을 찾자고 어 그래그래 손에 들고 있던거 그래그래 맞네 그 핸드폰을 찾으면 되겠구만 손에 들고 있으면 바로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다 있나 밑에 한번 볼게요 버킹 안드로이드라는데 나보고 흐흫 이쪽에 있나 볼게 일단 여기 총 맞은거고 여기는 4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찾는건가 재구성 미완료야 그쵸 여기 노란색 아 아 보인다 저기 보인다 저 노란색에서 뜨는거를 그냥 눌러야되는건가 보게 됐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거 아버지의 손에 뭐가 들고 있었어 이제 다 찾았거든요 그리고 총 맞고 넘어지면서 저쪽으로 떨궜고 우리는 저거를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어 저 떨어진거 어 정보 발견 성공률 48% 협상률인거 같애 저거를 퍼스트에 올릴수록 인질을 구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갈리는거 같습니다 근데 빨리해야돼 안하면 그거겠죠 죽겠죠 이렇게 패드로 수업하고 뭐야 안드로이드 주문 아 아 그 불량품이란 안드로이드 인질 잡은 놈이 원래 다른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빡쳤나본데 그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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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벌써 쏘는거야? 안돼 안돼 아군 피격당했대 저 안에 있나보네 나 정보 더 필요했는데 55%밖에 안되는디요? 응? 아씨 아야야야야야 뭐있다 더찾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잡지고 바꾸려다가 빡쳐서 복수한거? 뭔가 더 있을거야 뭘 기다리는거야 처리해야된대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 일엔 전문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녀석들이 안드로이드 맘은 안드로이드가 더 안다고 스와이프 뭔데 이거 최상징에 어 소녀가 인질로 잡힌지 한시간이 막 지났대요 위에 있네 옥상에 그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저기 있네 저기 나 빨리 가야되는거 아니냐 지금 경찰이 한명의 생명을 빼앗을걸로 보이며 가족도 한명 죽었다 이번 사건은 안드로이드가 고의로 피해를 준 사건중이 첫사건입니다 어 트레일러에서 나온거야 그냥 가자 55%인데 말만 잘하.. 야부리만 잘 터면되지 어? 뭘 더찾겠어 지금 위험한데 비껴 비껴 제가 갑니다 잠깐만 여기 또 뭐 있는데요 근데 갈라고 했는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커맨드를 입력해야돼 이거 파란건 뭐냐 안드로이드 피? 신선한 파란 열핵 안드로이드 다쳤다 어 맞네 안드로이드 피해 PL600 모델이야 띠디딕 띠디딕 모든걸 분석해냄 PL600 모델이면 56% 2% 맞았다 아 조금 더 찾고 싶은데 위험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또 또 또 또 난 안드로이드니까 난 감정이 없어 나는 확실하게 아닐때는 안간다 어린이 크기의 신발 색채가 풍부한 모델 인질이 부상 입었다고 이거 위험한데?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인질 부상 입었는데 안되겠어 58% 일단 가서 말걸고 또 퍼센트 올리면 되겠지 뭐 응? 애가 다쳤어 저기있네 밖으로 나가기 계속 조사하기 일단 그냥 가볼게요 안되면 또 다시 한번 해보니까 해보면 되는거니까 또 말하다가 어? 앗 인질 위치 파악함 아 저기 이거? 이 녀석아 잠깐만 조사 더 해보면 안되냐? 흐흐흐흐흐흐 하필 저렇게 있어서 저격수가 쏘기도 위험하네 그쵸? 나마에와 나는 존 코너다 말개소시켜 다니엘? 인질방 수세약하게 피해가 조사하게 저거 안됐네 그쵸? 어어어어 불안정할 확률 43% 떨어졌어 이 미친 헬리콥터 때문에 신뢰를 얻진 못했어 그쵸? 진정시키고 컴다운 L1 뭐죠? 아 쳐다볼 수 있구나 이렇게 와아 다쳤고 얘도 왼쪽에 총알자국 있네 현실적으로 비난한다 결함에 대해 원인에 대해 저거 풀려져있네 어 널 교체를 벌리라고해서 화냈던거야 맞지? 맞네 아 그거구만 음 음 아 동정 인질 동정해야돼 근데 쟤 로보트인데 니 잘못이 아니야 소프트의 오류야 버그걸렸어 너 네 잘못은 아니고 네 몸이 잘못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라고 아 맞는데 너 로봇이라 이용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이거 큰일이고만 일단 인질이랑 대화를 좀 해볼까 엠마야 야 근데 애를 인질을 잡아 어른 인질을 잡아 저희도 근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 안드로이드인데도 그쵸? 저 소리 더이상 못찾겠다 아 헬리게 치우세요 스마트팀 빠지세요 빠져 깨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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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가야 내 인질 협상 전문가 안드로이드에요 오케이 성공률 72%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 어 내가 널 설득할 마지막 기회야 인질을 풀어줘 설득 한번 더 할걸 그랬네 다들 철수하라고? 그리고 차를 도시 밖으로 나가면 고건 좀 곤란한데 나 해주자 어? 불쌍 타협한다 했는데 왜 안된다고 그래 타협 눌렀거든? 안심시킨다 진실을 말한다 안심시키자 넌 안죽어 너 그냥 프로그램만 받게뿐이야 너의 본인은 말이야 내가 제 생일를 통해 내 생일을 통해 인질을 통해 내 생일을 통해 나의 정신을 통해 어어 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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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da 안돼 나도 괜찮아 난 안드로이드니까 구하긴 구했지만 둘이 떨어지는 반만 성공 해버렸네 임무, 성공 헐 구했다고 그래도 아마 다 사는 방법도 있을걸? 안드로이드니까 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되는 거? 성공이야? 여기 이것은 채트의 순서도입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루트 아직 확인 못한 루트 해제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음 내가 한 거 아 결과 몇 개 있는 거임? 결과는 4개 있고 여기 분류에 5개 있네 어 여러가지 루트가 있군요 바깥에서 대면 바깥으로 나아감 일단은 단서를 한번 다 찾아볼까? 전세계 통계는 뭐야? 전세계 통계 퍼센트 아 여기 진행한 사람 퍼센트야? 60, 75% 스왓 피격당한 84% 어 79% 내가 선택한 건 누가 몇 프로 냈나 볼까? 35% 했네요 4개 중에 35%면 꽤 많이 선택한 부분? 음 불량품이 엠마와 함께 뛰어내림 42% 까지는 반반인데 신뢰를 얻지 못함 10% 예? 나 신뢰 얻지 못했네? 으하하하 어?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짤네 너무 짧다 이거저거 해봐야겠다 방금은 인질이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번에는 조사를 다 할게요 밖에 위험하든 말든 거의 100%에 근접한 다음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는 걸로 신뢰를 얻어보는 걸로 음 이런게 좋은게 뭐냐면 제가 플레이 했어도 여러분들이 따로 사면 또 다른 그런걸 볼 수가 있는거고 인터넷 방송으로도 스트리머마다 다 다른 선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기 근데 어디서부터야? 어? 일단은 거기까지 조사만 되고 방 조사를 안했나보네? 여기서부터 조사하면 되겠다 그쵸? 풍영구독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우우우우 하히호님 찰교부도 고마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날 너에게 무시해 총 꺼냈네 여기서? 아 여기도 분석한 단서가 있군요 총에도 안드로이드를 싫어하나봐 사람들이 이게 뭐죠? 9mm 타난 어 화력 414K 여기 하나 더 찾아야되는 듯 여깄다 아마 범인이 들고있는거겠죠? 블랙호크 재구성 음 이거 노란색에서 아마 찾는거야 범인이 꺼내고 불량품이 불량품이라 표현하네 여깄내요 세모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감 이것이 계획적이었어 그쵸? 총 가져간걸 알았고 50% 성공률 50% 됐어요 고기괴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웬만한거야 찾을수있는거 다 찾고 한번 나가볼게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까전에 구하긴 했는데 나 죽었거든 인질의 방 수색하기 여기 수색할수있다 애기방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두겐 커맨드 아두겐 헤드폰? 뭘 노래 듣고 있었나? 아이는 총소리 듣지 못했다 아아 헤드폰 쓰고있어서 아빠가 죽는걸 몰랐네 그쵸? 52%? 겨우 52%야? 큰 도움은 안된 듯? 여기 여기 또 뭐있다 가만있어봐요 놈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무슨 패드가 된건가? 아이패드? 헐 엄청 친한데 둘이 애기랑 다니엘 이름 알았다 이걸로 감성파리하면 되겠다 그쵸? 애랑 친한데 애를 인질로 잡으면 어떡하냐 이걸로 감성적인 부분을 공격해 안드로이드인데 거의 인간같은가봐 저렇게 멘탈 터질정도면 인질해방 수색함 끝났네요 하나 더있다 잠긴거 어디지? 하나 잠긴거 어딜까? 아까 뭐였지? 가다가 뭐하나 떴었는디? 여기 당한거고 피해자 조사하기 어? 이거 해자 안왔어? 왜 안떠있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건가? 음 안떠있네 그냥갈뻔했네 이거 다시 다해야되나봐 손에 들고있는거 저거를 아마 조사를 해야되데 맞으면서 떨궈졌고 여기서 확인하면 저거를 다시 볼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주시고 약간 이거 앞으로갔다 뒤로갔다 이거는 옛날에 무슨게임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 똑같은 시스템이 헤비레인이 있었던가? 여기서 이걸 보면은 새로운 AP700을 주문했어 왜? 왜 그랬을까? 원래 잘 있는데 갑자기 뭔 잘못으로? 아어씨 아이고 저거 또 안좋게 할수 있는건가? 저건 80%가 다 죽었던데 20% 있는거 보니까 저기 아군피규어 안당할수도 있던데 지금 두발쌌어 세발 두발 열일곱발이니까 열두발이나 남았네 근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아캅나이트 아 그래 아캅나이트랑 좀 비슷한거 같다 배트맨 20% 그냥 빨리 나간건가 그래? 어 잘 들었구요 어 왜 % 안오르지? 원래 안올랐나 저거 봐도? 뭐야 또 싸워 기다려봐요 이게 AP700 죽어있는 경찰도 조사하자고? 어 그럴까? 자 조사합시다 최초 대응자는 디트로이드 경찰 아 이것도 분석을 할수 있겠네 방금 죽었는데도 앤서니 데커드 경관 죽었어? 야 왜 안 안 안 안 안 불러 구급차 이게 제일 처음에 죽은 사람이고 방금 죽은 사람은 아닌가? 두명이나 죽은거임 그러면? 일단 조사해봅시다 최초 뭐라는거 보니까 스티폰 산납 항하 안티몬 발포는 단 한법뿐 발사자면물 한방쌌는데 아까 그 가슴에 맞은 그건가 본데 구미리 우심실 사건에 재구성 갑니다 일어나보세요 여기서 나가기 전에네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아까 가슴 가슴팍 맞은거 있죠? 여기서 여기 뒤에 자국이 있고요 경찰이 불량품에게 사격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는 뭐냐 인질이 사격 장면을 목격함 헐 경찰이 맞는걸 봤어 우리의 친구 다니엘이 쏘는걸 봤다고 지금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딨죠? 이쪽에 노란거 하나 더 저기있다 저기있다 총! 저기있네 무기집합 오케이 저기있다 저 무기 69%? 냄비가 끓고있다 가족이 식사를 하기 전이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어 이거 분석안했네 방금 보긴 했지만 따로 분석해줘야돼 피 흘리는거 확인하고 거의 다찾아볼게요 안드로이드가 다찍 총 먹으라고? 어 잠깐만 총 집어졌었나? 손뽑기 오케이 들기네 들기 이렇게 해서 쏴버리면 되는건가? 뭐가 풀렸다 77% 공격 이제 선택하는 쏴버릴수도 있다 셋 다 살리고싶은데 근데 77%야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뭐있다 저쪽에 화장실인가요? 여기 뭐있어? 여기 뭐있어? 뭔데? 헐 뭐야 빨리해야된다 이 말인거 같은데 이제 가야되나봐 이제 못굴라 가야돼 70 몇% 됐죠? 아이고 여긴 똑같고 인지위치 파악함 저 밑에 두개는 뭘까? 일단 쏘는걸로 해야되나? 빨리빨리 해야되는거? 남아위원 남아위원 좀더 설득해볼게요 아까전에는 너무 빨리했거든 좀더 설득해서 협상가니까 솔직히 쏴버리는거보다 협상해서 그만두기하는게 좋지 야 미친 헬리콥터 때문에 12% 됐다 실내 얻기랑 천천히 접근하기가 있어요 바로 공감해버리고? 나도 안드로이드여? 주변 둘러보라고 하거든 여기까지밖에 안빠지네 저 빨간거봐 저거 그래 총을 가지고 있지만 놔둘게 너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너를 쏘는 엔딩은 안할거야 이거 놔두면 신뢰 오르겠지? 오케이 65% 로모건이야 어..어 뭐가 또 풀렸다 엠마와 너? 그래 너랑 친하잖아 애기랑 어? 그 애는 아니야 차라리 어른들을 잡아야지 인지를 거짓말을 했다고? 약간 노란색 됐어 쟤 아까 빨간색 아니었나? 오른쪽이 여기 이만 아니야 화해해 어..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위에거 두..위에거 많을수록 설득이 되나본데 파랗게 됐다 파랗게 됐어 근데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너가 거기에 있었는데 살살살살 가면서 어.. 동정 한번 동정 들어가구요 니 잘못이 아니야 너 머그야 사실 말하면서 가자 91% 네이스 인정하고 있대 인여 난 그들을 사랑했다 알아 알아 응 가만히 있어봐 아니아니아니 아니라니까 너 91%야 9%만 아.. 미친 도움아 내 핵에 하라고 했잖아 안가 하라고 했잖아 어.. 깨라리오 그럼.. 100% 거의 되겠는데 어? 어 99% 야 이거 됐다 더 가.. 더.. 마지막 기회 실내 한번 더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 갈게 어 아.. 진짜 약속할게 괜찮을거라고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아까 타협한다 누르니까 그냥 안된다고 하던데 어? 거절한다 랑 아 저 위에끼 없어 타협한다 면 불가능해 오..오륜가? 번역오류? 거절한다 랑 똑같은데 99% 안심시킨라 넌 안죽어 넌 안죽어 넌 괜찮아 넌 괜찮아 요스! 협상 전문가 요맨 성공 으아! 왜 싸요! 다 됐는데 에잇 아이 저놈들이 이거 100%인데 아이씨 개무성아 씨 아닌데 왜 싸가지구 씨 100%인데 잇몸클레어 난 안죽었다 냉정한데? 진짜야? 노린거야? 코너야! 얘기좀 해봐 미리 얘기한거야 니가 쏘라고 코너 이 녀석 이거 난 안죽었으니까 됐다 이건가? 냉정 고기 다짜댔네 저 앞에 있는건 그쵸 저격수가 불량품을 쏨 토털포인트 580점 보니까 저 위에도 하나 뭐 잠긴게 있고 여기 밑에 두개 더 있는데 그쵸? 저 밑에꺼까지 여섯개인가 그러면? 다섯개인가 여섯개인가? 여기 앞에는 다 찾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함이 떴고요 지금 보시죠? 그 다음에 내가 다 찾고 그냥 바로 나가 아까 그 다 찾은게 찾은건가 보다 그쵸? 여기 뭐 하나 있는데 근데 이건 또 뭐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감 나가는건 다 똑같네 나가는건 다 똑같고 우호적으로 접근함 우호적으로 안접근함 뭐 그런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우호적인거 아닌거면 뭐 쏴버린다던지 뭐 그런건가본데 음 여기 여기 위에는 뭘까? 이거 중론 중론 노트고 더 찾아볼까요? 전세계통계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방금한거 못했나? 몇프로인가? 32%! 아까 추락한거보다 더 적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완전 그냥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막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산거릴까요? 어떻게 어? 완전 불량노트로 한번 가 볼까? 여기 갔다가 총소리났거든 이렇게 하다가 총소리 나던데 아니네 못가는데? 왜 못가지? 보기만하고 아 문 닫았어 화장실 문 뭔데 이게 아니 화장실 문 닫았다고 다른 거 뭐 있나 볼까 저기 총이고 저기 아까 그게 인질이여 저기 죽은 애고 어 저기 또 뭐 다른 거 있다 이걸 봅시다 여기 밑에 뭐 떨어져 있는데 이거 뭐냐 뭐여 이거 드워프 구라미 이게 뭐야 살려주기 그냥 놔두기랑 살려주기 했거든 수족관 연락하네 뭔데 이거 뭐가 있나 여기 웬 뜬금 수족관이야 어 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느긋하고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구라미는 기억할거라고 혹시 저녁서 키우던거 아닐까 여기 또 뭐있나 볼게요 볼라면 이 알트로 알트로 이렇게 딱 보면은 노란색이 뜨면 볼수 있는거거든 어 이거 또 뭐있다 어어 가족사진 아 여기 안드로이드가 없네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보는거야 그냥 집들이 저 집들이 왔어? 또 뭐 있나 볼게요 어 저기 뭐 많이 있다 식탁 위에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아까 그거 냄비인가 냉장고랑 냄비랑 사진 우리 아까 다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미리 한번 가볼까요 총 맞기 전에 어 맞기 전에 미리 가보자 여기 뭐냐 아 신발 아까 봤던거 이거 신발이고 이런건 피, 혈액흔적 이런게 필요할까? 퍼센트도 안오르는데? 비켜봐 너, 너 총맞는다니까 여기 나와 내가 먼저 볼게 어, 잘 있구만 거기 있지 마세요, 님 총맞으니깐요 내가 총 가지고 올테니까 기다려라 어? 총 가지고 바로 나갈게 별건 없는데? 뭐 못찾는거 또 뭐있나요? 또 뭐 있을까? 나가서도 찾는게 있어? 기다려봐요 일단 샜다고 하는 엔딩도 있을거 같은데 아까 저격수가 쌌어 어 씨, 이제 나갈라고 했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아,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구요 음 방금 나갈라 했네 쟤네 무조건 맞는건가? 아, 저기 이거 여기서 일단 너머까지 가지 말고 아까 선택지를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오케이 안해본거 할게 안해본거 어, 여기도 여기 R2를 누를 수 있네요?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음? 왼쪽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도 없고? 어? 왼쪽에 핏자국 있긴 한데 이 핏자국이 제 핏자국 같은데? 파란색? 아, 저기있다! 경찰관 인질석방요구 정관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깐 없었는데 이번엔 아, 비켜봐요 아니요 비켜뉴스가 결함에 대해 너 고치면 모든게 해결될거야 응급처치 퍼펙트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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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노답이라고 생각해야 쏠거 같은데 지인공이 빨리 구해 잖아 어느정도 가. 흥 우리도 인간에 죽는데 헐 야 열석이 날 죽이진 못해 난 살아있는게 아닌가 크으으으 어 빡쳤고요 더 불안정해졌고 지혈했다 여론 무관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저기 또 뭐 있다 또 있어 아까 그 시체 0%로 만들자고 비난 여론 만들어야 되는건가 몇명을 죽인거야 넌 죽어야겠는데 이거 진짜 이게 다 선택했던거야 너 이제 주저러 가야겠다 빨 좀 가라 친구야 너 소리 못찾겠다 으으으 거절 넌 0%여야되었을거야 아까 손놈이 저놈은 아니고 건물쪽에 있던 놈이고 일로 못가나 여기는 뭐 없나보네 이성적으로 옥상마다 적을수 있다 다들 철수하라 그래 여기서 맨날 타협했거든요 타협말고 그냥 거절할게 똑같은거 같은데 거절한다 넌 시키는데 가는 끼계야 0% 됐다 나이스 아니 근데 타협이랑 거절한다가 똑같애 처음에 말하는게 바로 그냥 결정해버리는데요 총 쏘자 우리도 쏘자 안 쏘네 그래도 X 안눌러볼게요 X 안눌러볼게요 X 안눌러볼게요 어? X 안뜨네 아 실패인가보다 이거 0%라서 아예 실패네 헐 X 아예 뜨지도 않아 0%라서 흐하하하 다른거 보긴 봤다 최악이구요 총으로 쏘고 싶은데 실패 협상전문가 실패 쿨하다 얘는 언제나 성공해도 실패해도 꿀하네 빨리 도망가자 나도 불량품 치고 바꼈어 도망치는 중 최악의 인등 나와버렸네 아니죠 최악은 3명 다 죽는거죠 최악은 3명 다 죽는거지 흐하하하 어찌됐든 이것도 봤다잉 아 앞에거 찾았네 맨 앞에거 코너가 시간안에 불량품안에 도달하지 못함 오케이 3개 봤어요 맨 앞에게 뭐냐 물고기 살려줌 물고기 살려준 밑에 뭐가 잠긴거 있거든요 뭘까요? 뭐가 있나봐 아까 수족관에 그쵸 물고기 살려준거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잠긴게 있어 어? 아 물고기 안살려줌인가? 흐하하하 아 겨우 그거야? 그건가보다 물고기 안살려줌인가보다 물고기 살려줌 안살려줌 여기는 뒤에 연결되지 있는게 없는거 보니까 상관없는거구요 퍼센트 올리지도 않았고 그쵸? 다친 경찰을 도와줌 음 총에 대해 진실을 말함 총에 대해 거짓말 말함 그 다음에 여기서 신뢰를 얻음 안 얻음 해가지고 요렇게 간거고 그럼 여기 밑에 루트 가려면 완전 다른거 와 다 저기 두명 죽인사람은 7%밖에 안된다 힘든건 내가 봐버렸고요 봐봐 불량품이 함께 뛰어내리니까 어디서 루트가 갈려야되냐면 여기서 루트가 갈려야돼 여기서 교섭할때 총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서 아니면 진실을 말해해서 충분히 가까이 접근함 와 이거 진짜 딱 한 구간인데 진짜 루트가 많긴 많다 어? 이게 계속 연속된다 이 말이에요? 쓰읍 대박일거 같은데 총 쏘는 엔딩 볼라고 한번 해볼게 총 쏘는 엔딩 볼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좋아요 들구요 들어 왜 안들어져 들구요 그 다음에 딸방 딸방 어디지? 실내도 망탕 쬐고 마지막 배신해보자고 어 그렇게 해볼게 총 쏠려면 일단 장실은 아닌거 같고 그치 어 나 이거 패드가 좀 이상하다 지금 시간 거의 없거든요 빨리빨리 아주 빨리 일단 요거 부터 볼게 아도겐 총을 가져가는 거나 안가지는 가는 거랑 또 있을거야 아마 이렇게 가서 다니엘 이름 알아내고 이름 알아냈고 흠흠흠 이거 듣고 총 있다고 말하지 말자고? 아닌데 진.. 말해야되나? 아 말하면은 총을 버리니까 말하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총 쏘는 엔딩 볼라면 깨달아 깨달아 잠깐만 뭐 풀렸죠? 이거 이거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야 우리 뭐 안했지? 뭐 안했지? 우리 뭐 안했어? 뭐 안한 것 같은데? 냄비 이런거 봐야될까? 저거 물고기는 안해도 되겠지? 물고기 안해도 되죠 이거 화장실은 뭘까? 물고기는 필요가 없어 퍼센트랑 상관이 없잖아 시간이 없어 지금 냄비만 하고가자 냄비랑 잡지하고가자 물고기는 아까 연결되는게 없었어 화장실은 뭐야 근데 왜 있는걸까 화장실? 이것도 뭐 별거 없어 사실 그쵸? 시간 끌기용? 이것도 하고나서 별거 없었잖아 그치? 다 듣고나서 뭐 있었나? 우수고하면 그냥 바로 꺼져 다 듣고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꼽꼽 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끌기용이야 냄비도 시간 끌기용? 가족이 식사를 하기 전이었음 뭔데 그게 쓰잘데기 없는 TMI 정보 이제 간다 아니죠? 이거 봐야죠? 총 맞은거 이것도 그거 별건 없었는데 퍼센트는 안올랐는데 신선한 파란 혈액 아 오르네 이거 이건 올랐네 80%까지 올랐고 일단 신뢰를 얻고 마지막에 통수로 친다 가까이 가지않고 해볼게요 근데 신뢰가 너무 높으면 말로하면 그냥 설득이 돼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설득 돼버리면 간다 이제 뭐야 봤는데 쏘는건 처음이야 아니 아까전에도 설득에 성공했는데 적효수가 쏴버렸어 쟤 그래가지고 설득되고 쏘자고 내가 쏠까? 일단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 지열하고 하이 다닐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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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00%까지 했어 하아 와 엄청 내려가네 이번엔 총 쏘는거 한번 해볼라구요 실내 얻고 어? 실내 얻기 천천히 접근하기 공감 공감이 제일 좋았거든 다닐일 뭐야.. 왜 떨어져 서순이 차이가 있나? 아까 좋아했는데 쓰글놈이 인도 총맞으려고 거짓 서순 차이가 있나봐 바로 공감하니까 노공감이야 무공감 원인이 돼 엠마에 대해 어 이거 아까전에 나 떡본거 똑같애 음 이렇게하면 쟤가 설득됐거든 그건 설득됐으니까 됐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해도 이렇게 다 되다가 나오네 얘 지혈하고 얘 말 듣고 지혈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혈 안하게 해볼까 아까 지혈 했는데 지혈 안해볼게 어차피 쏠거니까 아 올라갔어 미친 안쏘다고 올라가 그게 너 너무하네 저 녀석 일단은 인간 하나 죽었고요 무심이 불어 안 돼 설득돼 버려 싸워버려야 되는데 또 설득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갈게 더이상 총속이 딱 좋은 자리다 이거 여기서 곡데를 해버릴까 곡딜을 여기서? 여기서 곡딜! 약간 좀 싸워야돼 그래야 쏘지 내가 어떻게야 쏠 수 있을까? 아 쏘고싶다 더 가까이 가면은 안돼 구한단 말이야 더 가까이 가야돼? 일단 꺼지라고 하고 이거 좀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쏴보는게 목표라 아이고 아이고 정말 신뢰가 높군요? 이성적으로더라 음 떨어지고 여기까지 와야되나보다 그쵸? 여기서 카 아! 뜯다 차를 달라고? 요거거든요? 가까이 갔어야 되는구만 그냥 신뢰를 얻으면서 녀석 불량품 녀석 하지만 애 충격이 좀 크겠다 애 보지도 않아 안드로이드 녀석 냉, 냉열한 녀석 파피도 파란피야 저 제가 싫어하는 경감이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다 사건만 저리하니까 로봇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 하지만 나는 섭사한 전문가입니다 쉽겐대로 하죠 개꿀한데 코너가 불량품을 쏨 아 맨 밑에 엔딩이네 그쵸 맨 밑에 엔딩이야 이 두 개는 뭘까 잘 봐요 나 다 봤거든 못 가서 그냥 둘 다 떨어지는 거 나는 살고 그 다음에 뛰어들었는데 애는 구했지만 우리 둘 다 죽는 거 그 다음에 어... 설득은 성공했는데 저격수가 저 녀석 쏴버림 제가 총을 버렸는데도 근데 둘 게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설득하고 다 같이 해피엔딩 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해피엔딩 각 하나랑 하나는 셋 다 죽는 각이거든요 셋 다 죽는 건 지금 없어 지금 둘만 죽는 건 있는데 셋 다 다 죽는 거야 그냥 점프했는데 못살리고 내 생각에는 점프했는데 못살리는 거는 X버튼을 안 누르면 셋 다 죽는 각 나올까? 근데 아닌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야지 뜨는 거라서 그건 없는 거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는데 여기 두 개 뭘까? 아까 전에 총 쏘려고 할 때 사살이랑 위협 있었다고? 거기서 그럼 위협 골라 볼게요 똑같이 세게 보내주고 여기서 내가 아까 앞으로 갔던 거 같거든 그래서 총 떴던 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허세를 부린단가 실내업긴가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서 약간 앞으로 갔던 거 같아 여기서 이성적이야? 접근한다 포기한다 있어 어떻게 할까? 포기한다 아까 접근한다 해서 누가 떴거든 여기서 이성적인가 보네 자 안 갔고요 자 안 갔고요 여기서 타여 총사용이 아 가면 안되네 희생학이 있는데 일단은 위협하게 하기로 했죠 희생학이 있네 여기서 위협만 할게 이거 보려고 그랬었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설득한다 아 사살한다가 있네 설득할게 사살한다 봤으니까 오 선택을 강화하네 헉 냐샤기가? 선택하렸더니 날 죽여? 새로운 엔딩 헤드샷 헐 나쁜놈이야 완전히 헐 헐 공망! 공망! 극한의 배드 엔딩 찾았다 이게 정말 보기 힘든 거거든요? 정말 겨우 찾아냈습니다 똥망했어 다 죽는 엔딩 다 죽는 엔딩 3인 사망 서서 죽었어 앉아서 죽었어 흰수염 사망 그러면 이제 남은게 3개 다 사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 3개 다 사는 거 궁금하다 3개 죽는 엔딩 봤으니까 다 찾았고 이제 하나 남았네 희생일까? 아까 방금 거기서? 봐봐 딱 위에 거 하나만 없어 여기서 총을 사용함 총을 사용함에서 갈리거든요? 그니까 총을 안 사용하고 희생학이네 그쵸? 총을 꺼내는 게 아니고 희생학이야 맞아 그쵸? 희생학인 거 같애 그 전에 총 끄내기 전에 뜬 게 희생학이거든 어 그쵸? 몇 프로야? 몇 프로야? 3% 미쳤다 희생학이 가자 하나 남았으니까 3%야 다 죽는 엔딩 3%야 정말 찾기 힘든 거였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애기 방만 가고 총만 먹고 가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저씨 안 구하고 헬기 보내고 허세 부리고 접근한다 말고 포기한다 한 다음에 그 전에 희생하게 하면 돼요 상인선포 난 희생 아닐 거라 생각해 엔딩 남은 엔딩 후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허세를 부렸고 여기서 이제 접근한다가 포기한다가 있는데 포기하고 시생이었어 포기하고 여기서 시생가기야 여긴 타협 여기서 시생하기 총 사용해 말고 시생하기 어? 아이고 쳐버리고 총 맞았는데 괜찮은 거 어? 이런 엔딩도 있네 그럼 3명 다 살리는 엔딩이 없는 거 어이구 억 아規 Guang 흐흐흐흠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purely цел 더 무서워 헐 이 무섭먹어 쌍코피씨 애 트라우마 장난이겠는데 세명 다 살리는거 없나봐 다른 애들 나오긴 했는데 하나 남은게 이건가본데 뭐야 맞네 엠마를 보호하는 중 사망함 다 찾았어요 엔딩 엔딩 다 찾았는데 세명 다 사는 엔딩은 없었다고 한다 요거는 13%네 맨 마지막에 맞은거 빼고는 나머지는 퍼센트가 높네요 셋 다 살리는건 없네요 코너가 쏴서 저 녀석을 쏘아서 없애는거랑 그리고 저 녀석이 나만 쏘는거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희생하기 위해서 민 다음에 나 맞고 다 죽는거 셋 다 이제 설득은 잘 됐는데 이제 구해줄러갔는데 제가 총을 버리니까 우리 경찰 저격수가 쟤 죽이는거 그 다음에 내가 뛰어들어서 엠마를 구하지만 둘 다 추락하는거 그 다음에 그냥 못가서 나는 살고 둘 다 떨어지는거 최악인데 그나마 이게 제일 잘 저격수가 쏘는게 제일 낫다 이게 대모구요 이게 딱 한 에피소드인거 같거든 어 지금 보면은 요거 하나 못봤다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못본거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여기 경찰에 총을 집음 아마 안집음일거야 이건 안집음일거고 이거는 물고기 안살려줌 이거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위에 있는거는 거짓말함인가 거의 다 봤네요 하나 빼고 다 봤네요 재밌었습니다 비트로이드 음 휴먼 이거 5월 25일날 나오거든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흠흠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상황이 다른 게임보다 훨씬 많아 음 재밌었어요 아마 본편할때는 다 하지 못할거야 아마 이거는 지금 데모라서 짧으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어 음 트레일러 한번 보고 갈게요 언틸던보다 상황이 훨씬 많지 언틸던들은 각 상황마다 두세가지 밖에 없거든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아까 걔 이 세개가 주인공인가봐 하다가 하다가 주인공 죽으면 다른 캐릭터로 하는거? 방금 상태도 주인공 죽는거 있었잖아 하다가 주인공 죽으면은 셋 중에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씨 어? 카라 코너 마스? 드라이브 업데이트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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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